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설입니다 그런게 있죠 한번 뱉은 말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주디를 조심해라 주디로 흥한 놈 주디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교훈이 담겨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옛날에 내 전남친이 바람피울 때 야 사람 찌질하게 보이니까 차 울지 좀 마라 쿨하게 잊어 이랬던 친구가 지 남편 바람나니까 바로 피토하고 자빠지네 원제 친구 남편이 바람났는데 뺨은 제가 쳐맞았어요 20대 초반 시절 4년 동안 사귄 진짜 몸도 마음도 다 줬던 남친이랑 또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제 친구가 바람을 피웠을 때 저 진짜 이때 사람이 반쯤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는 소유리처럼 그러면 안 돼 쿨하게 잊고 그냥 친구로 남아 그러면 그 남친도 또 그 친구도 다들 니 곁에 남을 텐데 니가 소유리처럼 복수 안되고 열내고 설치면 결국 둘 다 잃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울어봤자 너 혼자만 찌질해 보인다 어? 참고로 여기서 소유리가 누구냐면 당시 저희가 헤어화라는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소유리랑 윤후는 사귀는 사이였고 소유리 절친이었던 연희랑 윤후랑 눈이 맞아버린 거죠 그렇게 둘 다 소유리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 둘만의 세상에서 하하호호 그렇게 지내다가 분노한 소유리가 복수를 하고 결국 윤후랑 연희는 소유리를 원망하며 죽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소유리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거죠 별것도 아닌 고작 남자가 바람난 걸로 울고불고 하는 여자들 나는 절대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요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가 없답니다 남친이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고 남편이라 해도 이혼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너무나 쉽게요 저는요 그때 이 친구의 말이 너무 서럽고 또 가슴이 찢길 듯 아팠지만 그래도 별되는 티를 내지 않았고 또 복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친구의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 생각을 해서 나를 위해 그냥 그 두연놈을 놔버리고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30대 초반이고 이 친구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식은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하고 그냥 양가 부모님이랑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서 작게 파티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고 아이가 생기면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냥 같이 둘이 살고만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결혼식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그냥 이건 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양가 부모님 다 인사시켜드렸고 추석이며 설날이며 다 찾아뵈면서 아이고 며느리 아이고 공사방 이렇게 또 친구들도 다 제부제부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냥 끝으로는 여느 평범한 부부랑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 친구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요 바로 옆집인가 아무튼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애 딸린 이혼녀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대 그래가지고 제부까지 껴가지고 막 지들끼리 여행 다니고 술 먹고 그러길래 저는 그냥 친한가 보다 이랬는데 결국 제부랑 바람이 난 거예요 바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울고 불고 막 진짜 피를 토하듯이 난리를 치고 제가요 지금 사실 건강 때문에 일을 쉬고 있거든요 몸조리한다고 그런데 그런 친구한테 그 현장을 잡겠다며 운전기사가 좀 돼달라는 겁니다 제가 아픈 걸 뻔히 알면서요 택시로는 따라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제 차로 운전을 좀 해달라 이거예요 참고로 얘가 운전면허도 없어요 차도 당연히 없고 네 그래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몇 번 도와줬어요 힘든 거 나도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와줘도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듣고 계속 울고 징징대고 피토하고 이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이면 옛날 생각이 안 났을 거야 지가 그런 말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야 아니 남자 바람난 게 뭐 그리 대수야 너도 소유리처럼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고 남편이랑 그 여자랑 붙어먹게 그냥 냅두고 아니 오히려 그 여자랑 더 친하게 지내면서 네 남편 흉도 보고 그렇게 지내는 게 더 낫지 않아 우리 쿨해지자고 이랬다가 오만 쌍욕과 함께 바로 귀싸대기를 한 대 맞았어요 뭐 저도 놀랬지만 때린 지도 놀랬는지 어? 콩콩아 미안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니 근데 너 어떻게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다 너 친구 맞냐 어쩐다 저쩐다 난리를 치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 정말 생각 하나도 안 나냐 이랬더니 뭐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이러면서 아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해줬더니 기억이 나나봐 근데 하는 소리가 야 그냥 남친이랑 남편이 같냐 연애하다가 바람피우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결혼까지 한 부부가 바람피우는 건 불륜이고 이건 범죄야 아니 지가 먼저 그냥 쿨하게 이혼하면 된다더니 이게 뭔 소리일까요 게다가 뭐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법적인 부부도 아니다 이건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일반 연인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물론 같이 살곤 있지만 특히 결국 지도 이렇게 소유리가 될 거면서 내한테는 소유리가 되지 말라더니 찌질하다고 말 참 쉽게 해요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를 겪어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이렇쿵 저렇쿵 조언을 한답시고 성인군자인 척하지만 막상 이렇게 지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되겠냐고 겪어보는지도 알겠다 이거겠죠 아마 자기 아픔이 늘 최우선인 친구라 저한테 줬던 그 상처는 기억도 못하고 있겠지만 이참에 그래요 우리 우정도 정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때 그냥 접고 절교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다른 절친 즉 남친과 제 전남친과 사귀었던 그년 그도 잃고 남친도 잃은 상황이라 바보같이 얘까지 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쭉 이어온 저도 참 바보죠 그래도 이렇게 뺨이라도 한 대 맞았으니까 죄책감은 없습니다 이 남편 네가 열심히 관리해봐라 이년아 댓글 1번 뭐야 그 자리에서 바로 맞사대기를 날려줬어야지 이씨 이 쓴이 고구만해 어? 2번 일단 cctv 확보하고 진단서 끊어 고소는 하세요 자기 몸이 아픈데도 친구 부른다고 쳐 기어 나가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에다가 욕도 묻고 쳐맞고도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만만한 개혹으로 보지 3번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일단 불러내 불러내가지고 한 대 그대로 때려주고 그때 손절해라 받은 건 그대로 돌려줘야지 않겠니? 그게 공평한 거잖아 어? 4번 잠깐만 마지막이 이상한데 설마 남친이랑 바람 피웠던 친구가 저 소유리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 온 거예요? 쓴이 지금 제정신이야? 와 씨 너야 말로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이 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 미친 거요? 5번 아픈데도 도와줬으면 그 비용이나 달라고 하세요 걔도 지가 안 당해본 일이라 그렇게 말한 걸 결혼까지 했는데 같은 취급하는 거 솔직히 좀 다르긴 하겠죠 혼인신고 안해서도 결혼식까지 했잖아 어쨌든 작게나마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혼이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도 혼인신고하고 저 난리치는 것보다 안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다행이긴 하죠 6번 그렇지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기억하는데 정작 가해자는 기억을 못한다는 거 이게 진리야 그때 님도 차라리 화를 내지 그랬어요 여하튼 무엇이든 간에 한 번 이렇게 어긋난 사이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돼 언젠가 터져도 또 터지더라고 7번 그 친구였던 사람은 쓴이 뺨을 때렸으니까 이제 찝찝함까지 못해가지고 속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쓴이라는 친구도 잃어버렸으니까 뭐 잡자득입니다 별 가짜는 충고를 해대더니 꼬시네 내로남불이라고 연인과 부부가 다르다는 건 일방적인 생각이죠 사랑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건 여기선 구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예 정말 잘하신 거예요 겪어본 후에는 미련이 없죠 그런 일에 친구를 끌어들여 운전기사 삼는 거 보니까 나중에 아쉬우면 또 찾아올 겁니다 확실하게 거절이나 해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님이 다시 한 번 손을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징징대는 개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8번 남친과 바람피운 걸 친구라고 연도 끊지 않은 게 더 놀랍다 그러게 남친과 바람만 친구랑 여태까지 연락하고 지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100% 주작이야 2번 아니 진짜 아까부터 왜 될 일할까 100% 주작 이지랄 야 문혜력 도대체 뭔 일이냐 이거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 등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많았어요 3번 지금 댓글 보면 저 친구가 과거 쓴이 남친이랑 바람피운 친구라고 착각하는 것들 너무 많은데 솔직히 그래 쓴이가 글을 살짝 헷갈리게 쓰긴 했어 하지만 그 이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거지같은 문혜력이 더 답이 없는 거야 내가 잘 정리해줄 테니까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라 이것더라 20대 초반 쓴이가 다른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좋은 일 합시고 헛소리를 했던 이 친구가 나중에 즉 지금 쓴이와 똑같은 일을 당했고 징징대니까 쓴이가 분노를 하고 그때 자기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해줬더니 뺨을 쳐맞았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야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참 심심한 사과를 한 번 더 하고 싶네 9번 연인이랑 결혼은 다르죠 결혼하기 전에 바람피운 건 그래요 신이 더운 거고 갈아타기 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결혼 뒤에 바람을 피운 건 이혼 아니면 다 엎어 다 죽자 이건데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 댓글 물론 나도 다르다고 생각은 해 그러나 문제는 저 친구가 과거에 남편이고 남친이고 상관없다 남친은 헤어지면 그만이고 남편은 이혼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10번 남친일 때와 남편일 때 크기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극복 가능성 가능함 그거의 크기도 다른 거고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되기 전에 처음에 친구가 그딴 말을 짓궐했을 때 그때 거리를 뒀으면 좋았을 거 아닌가 어? 이렇게 엮이거나 도와줄 일 자체가 없게 말이지 어쨌든 이번 일은 쓴이가 예전 그 일을 복수하려고 벼르고 있던 형태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럴까 하면 말이지 아예 더 세게 확 먹이든지 치명타 말이야 뒤져버리게 어장쩡하게 뺨이나 맞고 11번 에이 아무리 그래도 결혼과 연애는 다르죠 연애에서 남친이 바람피운 건 그딴 쓰레기 같은 놈 입고 친구한테 현생살내고 네가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의미에서 복수하는데 신간 쓰지 말고 마음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하물며 상간녀랑 잘 지내라니 님은 뺨을 맞아도 싸요 돌려주고 싶었던 상처가 있을 순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다 님처럼 갚아주진 않아요 물론 뭐 그냥 남친과 남편 크기가 다르겠죠 하지만 함부로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지가 뱉으면 지가 차 맞았다고 보면 되겠죠 기억도 못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그때 그 순간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